만나면 좋은 친구, MBC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지털 매거진 로그인 제주 직원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인정입니다. 네, 오늘로 두 번째 시간을 갖고 있는데 갈수록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날이 풀리면서 바깥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늦었더라고요. 맞아요. 보니까 공원이나 수목원을 찾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오름을 오르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궁금합니다. 장인정 아나운서는 과연 어떤 운동을 좋아할까? 저는 상당히 운동신경이 좋은 편이에요. 운동신경이 좋은 편이세요? 좋은 편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다양한 운동을 많이 도전을 해봤고 상당히 소질이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요즘 가장 많이 하는 러닝을 잘하는 것 같아요.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러닝 인구가 상당히 많아져서 그 열기가 이제는 마라톤까지 미치고 있다고 하는데 바로 이번 주 일요일이죠. 제주 MBC 국제평화마라톤 펼쳐집니다. 2003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벌써 올해로 20회 맞았다고 해요. 역사와 전통이 있네요. 그러게요. 사실 이제 이게 4년 만에 열리는 대면 대회다 보니까 사실 기대감도 큽니다. 맞아요. 그런데 뭐 함께 하고 싶었는데 사정상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들 혹은 좀 체력이 안 돼서 직접 현장에 가기는 용기가 없으신 분들께서는 걱정 마세요. TV에서 편하게 생중계를 즐겨주시면 되는데요. 일요일 아침 8시 35분부터 12시 40분까지 생방송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저희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한림 지역에 사시는 분들 사실 이제 마라톤 구간이 있다 보니까 이 지역에 또 도로나 이런 곳이 교통이 통제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대회가 열리는 동안에는 좀 우회하셨으면 하는 양해의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선수들 좋은 성적으로 대회를 잘 마무리하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지털 매거진 로그인 제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순서 자영국 리포터와 함께할 텐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풍성하게 핀 벚꽃 같은 남자. 네? 자영국입니다. 봄만 되면 에너지가 넘치시는 분이에요. 너무 좋아요. 그래요. 오늘은 또 어떤 활약을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이번에는 정말 특별한 제주도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분들을 만나보고 왔거든요. 아, 분들, 사람이요? 네, 맞습니다. 궁금하시죠? 네, 너무 궁금해요. 지금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여러분들은 경찰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우리 제주 지역만의 독특한 경찰이 있는데요. 제주의 취향과 홍보를 책임지는 자치경찰기마대를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아, 지금 이게 말이 나온 걸로 봐서는 왠지 기마대? 그러게요. 아직까지는 오우. 저는 지금 제주도에서 굉장히 독특한 순찰대원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순찰대원들? 이게 얼마나 독특한지 저와 함께 가보시죠. 근데 말이 나왔잖아요. 순찰대원인데. 자치경찰기마대원들의 하루는 이렇게 말과 함께 시작됩니다. 말의 고장 제주의 특색을 살리고 국가경찰과 차별화된 자치경찰만의 특화된 사무수행을 위해 창설된 제주자치경찰기마대. 2012년 3월에 창설되어 올해로 어느덧 10년이 넘었는데요. 사장님, 그러면 자치경찰기마대가 지금 10년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어떻게 조성됐는지 어떤 계기로 만들어지게 됐습니까? 이건 자치경찰의 탄생과도 이렇게 맞물리는 부분입니다. 자치경찰은 지자체에 속한 경찰이거든요. 그러면 지자체는 그 지역에 받는 특색 있는 사물을 하는 게 어떤 자치경찰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럼 기마대가 제주하고는 잘 맞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탄생이 된 겁니다. 그렇죠. 마레고장 제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정말 제주만의 특색을 받았네요. 이렇게 첫 보기만 해도 여기가 바로 마레고장 제주구나. 를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지난 10여 년의 시간 동안 자치경찰기마대원들은 말을 타고 관광지를 누르며 치안과 홍보를 도맡아왔답니다. 자치경찰기마대원들과 함께하고 있는 말은 모두 11두로 이렇게 전부 직접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자치경찰기마대 대원이신데 여기는 어떻게 지원하시게 된 건가요? 저는요. 원래 여기 들어오기 전부터 자치경찰단에 말을 타고 순찰하는 부서가 있다는 걸 보고 되게 멋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자치경찰 들어오면 여기를 지원하고 싶다는 생각을 들어오기 전부터 생각을 했어서 그런데 그런 이상적인 메리트만 생각하다가 왔는데 지금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가 여기 와서 좀 해보니까 이게 또 준비 과정이 좀 길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만 만족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날은 자치경찰기마대에 특별한 손님이 방문했던 날인데요. 아이들도 체험을 왔나 봐요. 그러게요. 제주 시내의 한 어린이집에서 승마체험을 왔습니다. 오늘 뭐 하러 왔어요? 메타로 왔어요. 메타로 왔어요? 네. 어떤 말 타고 싶어요? 하얀 말이요. 하얀 말. 하얀 말. 하얀 말에 멋있더라고요. 네. 처음 보는 말의 모습에 마냥 신기해하는 아이들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착하다, 귀엽다 하면 좋죠? 이 친구들도 착하다, 귀엽다 하면 너무 좋아요. 일단은 먼저 말과 친해져야겠죠? 저런 먹이주는 체험조차도 굉장히 신기할 거예요. 하얀 말과 충분히 경험을 나눴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승마체험에 들어가 볼까요? 직접 이제 말을 타려고 준비하는 것 같은데요. 헬멧과 안전복은 필수. 든든히 차려입고 경찰관분들의 도움을 받아 말 한 장에 올라타 봅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승마체험은 체구가 작은 제주 마루만 이루어진다는 사실. 신나요? 네. 재밌어요? 네.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우와 용기 대장. 용기 대장. 도내의 어린이들의 정서 함양을 위해 어린이 승마 교실은 무료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이런 활동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어린이하고 발달장애 아이들. 저희들이 말을 직접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현장에서 저희들이 직접 태워줍니다. 아이들이 처음에는 약간은 서먹서먹 했지만 시간이 날수록 계속해서 더 좋아하고 또 아이들이 직접 말을 보니까 정서적으로도 또 신체적으로도 이게 좋아지는 더 활기차지는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는 거죠. 아 맞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는 자치경찰 기마대의 승마체험. 아이들과 부모님은 물론 선생님들까지 아주 만족하는 시간이랍니다. 여기 오늘 오니까 굉장히 친절하시고 제가 지금 아이들하고 선생님이 혼자 있으면 굉장히 옷도 갈아입히고 모자 씌우고 이런 것들도 어려울 수 있는데 너무 많이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서 제가 편하게 아이들하고 체험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자치경찰 기마대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름하여 자치경찰 명예 기마대. 명예 기마대원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주중에는 시간 되시는 분들 이렇게 학생 체험 승마라든가 장애인 학생들 승마 체험을 이렇게 할 때 와서 옆에서 보조 활동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부터 이렇게 좀 말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면 나중에 명예 회원으로 신청이 가능할까요? 물론 가능하겠죠. 무엇보다도 말에 대한 애정 그리고 말을 좀 잘 이해하고 말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좀 남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알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들이 떠나가고 조용해진 마마 자치경찰 기마대원들은 곧바로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저한테 분명 오후에 순찰을 나간다고 하셨거든요. 순찰 전까지 좀 쉬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몸을 더 열심히 풀더라고요. 이제 순찰 가셔야 되는데. 지금 왜 훈련을 하고 계세요? 오전에도 한 것 같은데. 가기 전에 말의 상태도 점검하고 또 워밍업을 통해서 더 차분해지고 차분해질 수 있도록 미리 훈련을 하는 겁니다. 약간 힘도 좀 빼서 이렇게 차분하게 만드는 거군요. 그러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어디로 나가신 거죠? 산지천이 흐르는 동문노타리에 말과 함께 자치경찰 기마대원들이 출동했습니다. 이제 자치경찰로서의 본업을 펼친 시간. 범죄 예방을 위해 도심 순찰을 떠나봅니다. 옆에서 리포터 하는데도 어깨가 으쓱해지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지금은 여기 칠성로 도심에 나왔는데 다른 곳은 안 가는가요? 저희는 제주도 전범위로 해가지고 올레길도 나가고 사련이 숫길이나 숫길 같은 데도 다 나가고요. 사련이 숫길. 거의 시내 건도 다 나가고 제가 안 가는 곳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 타고 순찰하는 경찰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야말로 말의 고장인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이색적인 풍경인데요. 외국인분들도 신기한지 연신 사진을 찍으시더라고요. 그야말로 홍보와 취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셈입니다. 가다 보면 관광객분들도 계속 사진도 찍으시고 애들도 있고 너무 신기해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좀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을까요? 혹시나 이제 가다가 이제 말이 귀엽다고 해서 말 뒤편을 이제 쓰다듬거나 말 뒤편을 좀 놀라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말이 놀라게 되면 이제 본명적으로 뒷발을 찰 수 있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아, 어퍼컷. 네, 앉아서 관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저희 경청할당 통제에 따라주시고 저희가 하신 대로 하면 안전하게 이제 승관지 구경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함부로 만지지 말라. 그리고 또 다른 이렇게 주의할 점 같은 건 없을까요? 비닐 같은 거. 아, 비닐. 네, 이제 그런 거 이제 좀 놀랄 수가 있어요. 아, 비닐. 네, 뭘 이제 확 핀다거나 이제. 아, 우산. 우산 같은 거. 아, 우산 같은 거. 아, 잘 하시네요. 비 오는 날도 이렇게 순찰을 하실 텐데. 네, 네. 우산 같은 거를 이렇게 확 피면 놀라겠네요. 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 동물 들으니까. 자치경찰대를 만났을 때 이런 동작은 삼가해 주세요. 말들이 깜짝 놀랄 수 있으니 함부로 만지지 말아 주세요. 갑자기 우산을 펴도 말들은 깜짝 놀란답니다. 자치경찰 기마대는 관광지와 축제 행사장 그리고 도심권 곳곳에서도 말을 타고 순찰하면서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려 노력 중이랍니다. 이런 기마부대가 있는 거 자체가 굉장히 신기하고. 네, 네, 네. 또 이거를 이렇게 번화가에서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신선해서. 뭔가 현대적인 거와 옛날 거가 이렇게 막 되면서 뭔가 좀 새로운 느낌.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제주의 특색을 살리며 범죄 예방에도 앞장서는 제주자치경찰 기마대. 관광안전도시 제주를 꿈꾸며 오늘도 제주자치경찰 기마대는 말과 함께 힘차게 달립니다. 제주의 안전은 우리가 죽인다. 제주자치경찰 기마대 화이팅! 네, 이번에는 명예 기마대원이 돼서 오신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정말 명예 대원이 되고 싶으신 분들이 또 이렇게 굉장히 많으시대요. 아까 보신 명예회 회원분들도 일반인분들이에요. 4월 초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신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군요. 얼마 안 남았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아까 화면에 나온 거 보니까 어린이들이 굉장히 승마체험을 좋아하던데 이게 승마체험 교실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예, 이게 매주 수요일마다 이렇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승마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단 이렇게 누리집이 온라인에서 예약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전화, 전화번호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전화를 통해서도 문의할 수 있으니까요. 문의해보세요. 네, 자유국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우리 이웃들의 소소한 삶의 이야기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정종우 리포터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산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리포터 정종우입니다. 제가 다녀온 곳이 있는데요. 이곳을 다녀오게 되면요. 멀끔해집니다. 아주 프레쉬해지고요. 기분도 좋아집니다. 목욕탕? 결정적인 힌트를 드리자면 가위가 있습니다. 가위! 궁금하시죠? 네. 그 정답을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갑자기 경찰서예요? 강력범죄수사대? 안녕하세요, 여러분. 로그인 제주. 2화 만에 제가 지금 경찰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왜 이곳에 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부른 거예요, 근데 저 오늘 여기에? 오늘 출연진 알 수 있는 증거물들을 하나씩 보내드릴게요. 증거. 증거. 아니, 잠시만. 증거는. 잠깐만. 증거도. 뭐예요, 뭐예요? 털인데? 이야, 범인의 흔적입니다. 범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셔요. 어, 잠깐만. 가위인데요. 아, 매충 알 것 같긴 한데. 무시한 증거분들의 주인공을 찾으러. 증거물의 주인을 찾아 청사를 샅샅이 뒤졌는데요. 바로 이분. 30년이 넘도록 제주경찰청의 은밀한 뒷골목으로 사람들을 유인해온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지난해 말, 제주경찰청이 연동에서 노영동으로 이전했는데요. 증거물의 주인은 여전히 옛 청사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증거품의 주인공을 찾으러. 이야, 증거물의 주인공이니? 어, 이분이신가? 어? 이발소네. 여기가 경찰청이니까. 아, 그 경찰 분이시네요. 아닙니다. 저는 그저 이발사죠. 김동호입니다. 네, 우리 회사 뒤에 있잖아요. 증거물의 주인공은 일명 경찰청 가위손으로 불리는 김동호 씨입니다. 경찰청 옆 쪽문에서 조그마한 이발소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다니던 교회와 가까워서 시작한 것이 어느덧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손님 가서 그런데, 야, 30년 동안 거기 너무 지겹지 않아. 그런데 공간 자체가 여기가 뭐 늘 마음이 편하고 든든했고 지겨운 것이 아니고 너무 즐거웠어요. 지금까지. 정말. 가격도 이발법도 예전과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사장님. 하루에 대부분을 보내는 이곳이 사장님에게는 마음이 편하고 소중할 수밖에 없다는데요. 그럼 경찰청 가위손의 하루를 따라가 볼까요? 한결같은 모습으로 30년을 그 자리에서 일을 하신 거네요. 바쁜 손님은 아주 더 일찍 오기도 합니다. 7시 전에 와서 기다리기도 하고 손님들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미리 와서 준비를 해야 돼야 내가 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매일 아침 말끔하게 차려입고 손님을 기다리는 사장님. 자신이 정갈해야 손님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는데요. 여기에 라디오까지 켜주면 영업 준비 끝. 셋 둘 하나 고. 세월아 너는 어찌. 내가 처음 배웠을 때 그 사장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들 늘 잊지 않고 있거든요. 이왕 일할 거 웃으면서 하면 더 좋지 않겠냐. 그때 노래를 부르는 거죠. 콧노래를 부르면서 하면 그 일이 굉장히 쉬워요. 잘되고. 자 이제 50년 경력 사장님의 실력을 공개합니다. 이 말 안 할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나이가 훨씬 더 젊어 보이거든요. 한 한 한 살 더 어려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섯 살. 진짜 다섯 살은 젊어 보이나요. 한 살만 더. 10년 이상은 다녀야 단골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손님들. 경찰청 가위소는 손님의 취향과 신상을 술술 빼고 계셨는데요. 우리 어르신은 기자분을 지내셨고. 얼굴을 보면 그렇지만 순수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그때 핸드폰에 재간꾼이라고 적어놨어요. 재간꾼. 뭐를 못 하는 경우 아주 재간이 많으신 분이시죠. 네. 둘 셋. 실례지만 우리 선생님은 여기 몇 년 단골이실까요. 한 10년 될 겁니다. 10년. 이야. 여기 들어오실 때 약간 아무래도 경찰청 안에 있다 보니까. 하필 또 쓰고 계신 목걸이도 수관 모양이어서. 뭐라는 거예요 정말. 범상치 않으시다 싶었어요. 그런데 뭐 경찰관들이 볼 때는 조금 이상해 보려면 저는 편하게 옵니다. 대신 게 없으니까. 하고 많은 미용실 있는데 왜 굳이 여기를 10년 동안 오실까요. 사장님이 이렇게 친절하시고. 오면 편합니다. 오랫동안 함께하다 보니 이제는 손님이 아니라 가족이나 마찬가지라는 사장님. 손님이 와야 될 시기가 어느 정도 주기가 있잖아요. 있는데 안 오면 굉장히 불안해요. 혹시 무슨 사고 났을까. 어쩌다가 그 손이 손이 들리면 좀 안심하기도 하고. 그분이 단순히 손님만이 아니거든요. 같이 이웃이고 같이 정을 나누고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사장님의 마음을 손님들도 아시는지 가게 안에는 여러 손님들의 선물로 가득했는데요. 시내 한복판에서 사람 사는 정이 가득 느껴지는 이곳은 이발소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 공간이었습니다. 오후가 돼서야 찾아온 잠깐의 휴식 시간. 잠시 쉬나 했더니 자신의 목에 천을 두르는 사장님. 갑자기 왜요. 뭐 하시는 거예요. 혼자 머리가 아프신데요. 기단 없이 자신의 머리를 자르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도 생전 처음 보는 광경이 오하니 벙벙했어요. 그 와중에 어서 오세요. 우리 저기 사장님이 직접 셀프로 혼자 머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셀프로 머리 깎었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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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선생님 몇 년 당볼이 있어요. 10년 당볼인데 처음 보시는 거예요. 옆에서 보신 손님도 놀라웠는지 바로 사진을 찍네요. 하하하하 면도까지 완벽합니다. 면도까지. 사장님 실력을 보니 괜히 경찰청 가위손이 아니겠죠. 서울에 갔다가 사람이 너무 많은구나. 사우나를 가야지. 사우나 가서 이발을 뒤대. 너무 많은구나. 사실 사장님이 기억되고 싶은 모습은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 가면 그 사람 참 친절한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기억되면 참 좋겠어요. 인사 잘하는 사람, 신사 잘하는 사람. 그건 범위 만족하죠. 저 앉아있는 거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하하하하 그죠? 혼자 계실 때는 주로 뭐 하세요? 흥얼거리는 노래. 흥얼거리는 노래. 네. 선생님 자체에 흥이 있으시네요, 보니까. 요즘 뭐 소위 말하는 요즘 뭐 트롯 배세 요즘 뽕짝. 케이 트롯. 네. 네. 뽕짝. 모기는 이별가를 불러나오르냐. 으음. 으음. 이렇게 요양 같은 데 가서 어르신들 머리 깎아줄 때 치매를 앓는 분들이 계신데 요즘 현재는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잊어버렸는데 예전에 거 어릴 때 거 젊을 때 거 그거 때는 기억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그분들에게 대해서 노래를 불러주면 같이 따라서 흥얼거리죠. 이 노래만큼은 꼭 불러주고 온다 했을 때 그럼 잠깐 한 소절만 제가 감히. 글쎄요. 글쎄요. 잘 못 부르지만 해볼까요? 네. 거다라고요. era. 아 죄송합니다. 아유. 그 한 소절에도 바로 뭔가 좀 감정이. 감정이. 사랑이라는 말을 전혀 못 들어봤거든요. 어머니가 나신 뒤 그래, 아들아. 이 소리를 못 들어보니까. 그런데 거기 가면 어쩐지 내가 그분들한테 잘해 주면 그분들이 고마워해. 잘해, 고맙다, 감사합니다. 내가 이발해 줌으로써 그분들이 나한테 고마워하고 나는 또 그분한테 고마워하고 서로 위로가 되는 거죠. 서로 위로를 합니다. 단순히 이발만이 아니고 내 마음도 위로되고 그분들도 기분도 하면 너무 좋고 내가 좋고 그래서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다. 세월아 너는 어찌 돌아도 보지 않느냐 나의 속이 경찰청 가위손 사장님의 모습을 봤는데 정말 그 오랜 시간을 살아오신 그 격력 그 느낌도 굉장히 훌륭했지만 저의 눈길을 사로잡은 거는 이분이 스스로 자기 머리를 자르시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직접 자르시는 거죠? 혹시나 그 찰나에 단골 손님분이 오셨다가 가게를 비우게 되면 돌아가시는 그런 헛걸음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대요. 그래서 그 짧은 순간을 이용해서 직접 거울을 이렇게 보시면서 본인의 머리를 오랜 시간 동안 깎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더 신기한 건요. 오른손 왼손을 너무 자유자재로 사용하시면서 양손잡이 한 치의 흐트러짐이 없이 똑바르게 본인의 머리를 자르시더라고요. 굉장했습니다. 이게 뭐 진짜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된다고 할까요. 정말 일에 대한 열정이 정말 엄청나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경찰청이 노영동이 이전을 하잖아요. 했잖아요. 연동에서 노영동으로 이전을 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경찰청 가위손이라는 어떻게 되는 거죠? 옮겨가시나요? 같이? 어떻게 돼요? 같이 옮겨가시면 너무나 좋을 텐데 아쉽게도 이런저런 사항 때문에 계약 기간도 만료가 됐고요. 지난 30여 년 동안의 그런 세월들이 역사 속으로 추억 속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진짜 이게 사장님의 바람대로 정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경찰청 이발소가 우리 지역민들의 마치 사랑방 역할을 하면서 쭉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라디오와 TV가 만나는 시간이죠. 윤상범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라디오 제주시대의 시사전망대 시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슈로 이야기들이 이루어졌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함께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말장시죠. 글쎄요. 지성과 말장시. 누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저희 오늘 주제는요. 사전에 예고를 해드렸습니다마는 최근에 한일 정상회담이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나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지소미아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여러 가지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건 사실 앞으로 풀어야 될 과제들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다 중요한 이야기인데 우리 제주 같은 경우에는 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주 지역 내 반발이 굉장히 거셉니다. 우리 생존권을 위협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해양활동 관광업계도 타격을 받는다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거론이 안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정상회담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원칙 때문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다라고 아마 대통령이 확인을 해 준 게 있는데요. 뭐냐 하면 우리 국민의 안전의 위협이 되는 것에는 우리는 물러서지 않는다. 다만 이제 과학적인 분석 그리고 결과에 따라서 입장을 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장님께도 이건 한일회담은 좀 실망스럽고요.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여러 가지 문제에서 위안부 문제라든지 지소미아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제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국익이라고 하는 것이 늘 미국의 이익이나 일본의 이익과 합치하는 게 아니거든요.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최대한 담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 같은 경우도 특히 제주 지역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본 정부를 좀 강하게 압박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쉬움이 많죠. 우리는 이제 오염수 방류 문제를 거론하고 싶어하는 국민 정서가 있는데 오히려 일본에서는 후쿠시마산 해산물 규제를 풀어달라는 얘기가 나왔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개별적인 목소리로 그게 나온 것이고 지금 이제 일본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특히 이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중국과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태평양 연안 국가들 상당수가 한 11개 국가인가요? 거기서 지금 IAEA 거기에 과학적인 분석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하겠다는 것이고 다만 이제 제가 대학 다니면서 4년 동안 해양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아 예 전문가시구나. 저희 쪽 해양학계 전문가들의 얘기로는 과연 이것이 과학적으로 우리나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봤을 때는 자연적인 방사능 수치 이상 얘기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게 많고요. 후쿠시마 오염수의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더더욱 과학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산일보연소 말씀에 일부 동의합니다. 감정적이거나 민족주의적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건 동의하거든요. 다만 이제 이런 거죠.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예전에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소련이 있는 원자로에서 지금의 후쿠시마 오염수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방류됐을 때 당시 일본 정부가 보여줬던 태도는 대단히 완강하고 대단히 격노하는 태도로 보여줬고요. 그런 과거의 사례를 보면 지금 일본 정부가 보여주는 태도는 대단히 이율배반적이다. 그렇죠. 불필요밖에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게 과학적인 접근 과학적인 어떤 데이터가 입각해서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냐에 대한 분석을 하는 건 맞다. 다만 이제 일본 정부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이 문제가 단순히 일본이라고 한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포함한 동아시아의 해류를 공유하고 있는 모든 나라 국가에 대해서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좀 연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이걸 외교적인 문제로 좀 의지를 삼아서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죠. 제주 걱정 좀 해볼까요. 우리 제주는 그 정서적인 부분에서 사실 공포감이 좀 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섬이잖아요. 사면이 다 바다인데 그러면 지금 후쿠시마 해고염수 방류 문제에서 예민한 분들은 정부는 정부들의 역할이 있지만 지자체는 지자체로서의 역할이 있지 않느냐 그걸 제대로 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지금 도정이나 도의회에서 이 후쿠시마 해고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는 모습은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봅니다.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오영원 도지사도 심각성을 좀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우려를 얘기하고 사면이고 물론 해류상으로 보면 두 가지 해류잖아요. 인근 해류하고 크로슈 해류 하면 크로슈 해류는 가장 타격을 받는 게 미국 서부 지역 이쪽이 가장 많이 타격을 받을 텐데 단순하게 해류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우리의 밥상에 올라온 수산물에 이런 방사능 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면 어떨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우려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정부의 목소리를 내야 되죠. 그리고 해양수산부가 됐든 정부의 됐든 그런 것 통해서 지역계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단일하게 내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고 힘을 좀 모을 필요가 있고 그리고 단순하게 제주뿐만 아니라 남해안, 연대, 다른 지자체들과도 함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의견의 플러스, 플러스 알파인데 사실은 우리 제주가 예전에 제주선문화축제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제주가 사실은 섬문화를 가지고 있는 각종 섬들의 대표주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태평양에는 많은 섬들이 또 있어요. 물론 이제 후쿠시마 원전의 문제로 그런 생존권의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지역들이 얼마나 있는지 아직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BBC에서 다룬 한국 기사를 보다 보니까 의외로 그런 섬들이 좀 있나 보더라고요. 그런 섬들하고 연대하는 모습도 저는 이제 제주도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오영훈 지사께서 그런 측면까지 좀 눈을 넓히셔가지고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공포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과학적인 것과 제가 정서적인 부분은 좀 분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드렸는데 4월 예정이 또 있다. 뭐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진행되는 상황들 보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얘기를 나눠봤는데 지난해에 전국의 국민 천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온라인 설문조사가 있었거든요. 제주연구원에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시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제주도의 수산업 피해가 클 것이다 라는 응답이 무려 78.4%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해녀물질이라든가 다양한 어업활동들이 워낙에 활발한 제주이다 보니까 조금 더 민감하고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분들이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설명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모든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 하루빨리 나올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디지털 매거진 문화 시간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도민 리포터를 함께 하잖아요. 네. 그렇죠. 도민 리포터는 또 어떤 분이 나오실지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기대가 되는데 오늘 첫 번째 소식 어디로 가볼까요? 오늘은 이 제주를 전시하는 곳으로 다녀왔다고 합니다. 아니 대체 제주를 어마어마하게 큰 제주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전시를 했다는 걸까 궁금해지는데요. 자 끼와 재치로 똘똘 뭉친 오늘의 도민 리포터가 함께하는 로그인 제주의 문화 현장 지금 함께 하시죠. 제주 도리미술관이군요. 그러네요. 워낙 도리미술관은 꽤 많은 곳인데. 어떻게 감정에 배 드라게 나온 수가. 아 이거 배 나오면 안 되는데 이거. 각시 뭐라 할 거다는데. 아유 어떻게. 삼촌들 소감수다. 이번 주 도민 리포터를 맡길 때 최현 진희의 내놈 수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리포터신가 봐요. 아시는 분이에요? 아 이분도 그 가문 잔치 제주어 드라마에 나오신 분이잖아요. 작년에 드라마 찍을 때 영 안 한 게 많은 것도. 도민 리포터가 전화 나니 긴장도 되고 딴만 촐촐 남수다. 아유 거기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될 건 거야. 어 이건 누교라. 어 현진이 아니라. 너 여기서 뭐임시니? 나 얘 이번 주 도민 리포터가 되기네. 문화 소식 전회를 맡거든 마시. 아유 괜히 우생 떨리는데 모를 거라마시. 아이야이야. 야 모텀치컵은 나신 뒤 넘기라. 나가 소개해보죠. 안녕하십니까. 도민 리포터 김국선입니다. 반갑지 야. 이번에 소개할 전시회는 예. 전시회는 예. 야 현진아. 이번에 어떤 전시 소개했거든. 제주 작가 말씀. 제주 작가가 하는 건 알겠고. 전시 제목이 뭐냐니까. 아 이따 형인 거. 에이 내블라. 야이 아무래도 안 되쿠다. 영 말귀를 못 알아들엄신게 마시. 자 다들 나를 따라옵소야? 저기 다 정오는 줄 몰랐다. 신경 쓰지 마라니. 다들 나 따라옵소야? 이 두 분들의 티키타카가 재밌네요. 두 분이 옷도 같이 맞춰 입으셔가지고. 무슨 영화 맨인 블랙 같고. 아 제주 작가 맞쑤. 맞긴 한데. 야 야 난 정말 몰라. 저이 아이고 미안하다. 그런데 형님. 형님은 이런 전시회에 다녀봤어. 나 사실 이쪽으로 문외한인데. 오늘부터 자주 와 바사크라. 개미 나도 형인 딸이랑 댕기덕이야. 경화라 경화라.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누군가의 대전수가 미술관에서 전시 기획하고 이렇게 교육같은 것들도 하고 하는 그런 담당하는 학예서입니다. 아 예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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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어디서 막 배련한 거 담수다. 잘생겼지. 오늘 어떤 전시회는 어떤 이루어진 것과. 이 제목 보시면 알겠지만 제주에서 활동하는 제주 미술에 대해서 공헌하신 그런 작가 분들을 저희가 초대해서. 그지예. 그분들을 이렇게 조망하는 전시거든요. 예 예 예. 지금 작가님들 다 와 계시거든요. 예 예. 직접 작가님들한테 전시 한번 설명 듣고 그러면 좀 더 이해가 좋지 않을까 싶은데. 아 예. 김은 두 분이니까 너랑 나랑 한 분씩 한번 인터뷰 해볼까. 아 그럼 거기 해볼까 봐. 김은 늦게 늦게 잘하나 한번 해볼까 봐. 오 좋지. 나 자신이신데. 아니 이게 쿡쿡쿡 한번. 그랬어요? 인터뷰 대결인가요? 아니 동민 배우분들이 역시 실력이 대단하시네요. 혹시 육춘배 작가님 되세요? 아 예 예. 아 예. 안녕하세요. 풍기는 이미지가 딱 봐도 우리 작가님 맞구나 하고 생각이 딱 드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작가님 그러시면 이 전시회에 컨셉이 어떻게 될까요? 아 컨셉은 지금 한 네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어떤 인연의 방 저쪽에는 이제 부원 이쪽하고 이쪽은 토텔 이쪽은 이제 단상일 때 이 작품들 전부가 제 삶의 기록 제가 살아오면서 어떤 제가 느꼈던 희노애라 여러분들이 일기를 쓰듯이 저는 조각으로 어떤 생을 기록을 한 이 전시입니다. 선생님께서 유독 정이 가거나 저희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은 작품이 또 있을까요? 아 예 예. 저쪽에 그 효은이 꿈이라는 게 있는데. 아 예. 낚싯대 낚싯대. 낚싯대. 이게 이제. 본인은 우리 아들입니다. 아. 아드님 되세요? 예 예. 아들인데. 우리가 보통 바닷가에 갈 때. 갈 때는 나는 오늘 가면 막 이만한 우럭을 잡을 거야. 아 그렇죠. 기대하고 가잖아요. 기대하고 가잖아요. 뭐 가야 뭐 이만한 포생이나.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작은 고기를 못 잡지만 갈 때는 그럼 아들한테 내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넓은 태양을 바라보고 네 일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그런 마음에서 제작한 겁니다. 이런 조각 전시는 사실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거든요. 저는 뭐 다른 거 특징이라면 다른 거 없습니다. 다양성. 다양성. 우리가 이제 손으로 다듬을 수 있는 어떤 기계를 사용하라 해서 다듬을 수 있는 재료를 내 생각을 표현해내는 그런 어떤 물질로 쓰였다는 것. 그런 쪽에 좀 봐주시고. 여기에 오심이게 되면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느낌으로. 알겠습니다. 원래 삶 자체가 어떤 뭐 일관되게 살아가는 건 아직 우리가 일생을 그렇게 살아오진 않습니다. 그런 감정을 작품 속에 하나하나마다 특정 시기에 느꼈던 감정들을 표현했다라고 느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누가 보면은 작가 신 줄 알겠어요. 여기는 박성진 작가의 작품이군요. 그렇구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민리포터 김국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박성진입니다.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제주도 분이 아니신데요? 그러게요. 제가 한 28년여 살았는데 말투가 안 바뀌네요. 제가 말투는 이래도 뼛속 깊이 제주인이라고 저는 나름대로 자부를 하는데 그전에는 인간의 군상에 대해서 작업을 하다가 동양화에서 먹은 모든 세계의 권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인간의 어떤 다양한 형상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니까 먹으로 좀 해보자. 그 다음 인체를 표현하는 데는 선의 무수한 축척에 의해서 볼륨감이 생기고 나름대로 좀 강하게도 보이고 또 좋은 말로 하면 역동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주의 자연이 전 세계에서도 볼 수 없는 요소들. 그다음에 빛이 너무 좋았어요. 이 멋진 제주의 풍광을 저는 작업해보겠다. 그래서 돌담과 억새라는 어떤 포인트로 해서 작업을 하다가 태풍이 불어도 돌담이 웅성하게 축척되어 있는 것이지만 그대로 써가 있듯이 그런 어떤 맛깔스러운 요소와 축척된 어떤 구조적인 요소들을 표현을 하고자 해서 이렇게 말씀 듣다 보니까 작가님은 뼛속까지 제주도 작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주어로 도민들한테 한번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어로 아이고. 하얀 덜 없어요. 맞습니다. 오늘 지금부터 어려운 질문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어딘가. 사진전이네요. 사진전이네요. 이야. 이야. 잘했냐, 이나? 아이고. 오늘 사기 안 받아라. 뭐잉. 이야. 다들 우리 봤던 자. 분들인데. 안녕하세요. 도민 리포터 김국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진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진입니다. 도민 리포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잘생기야죠. 잘생기야죠. 여기 찍힌 사진들은 다 누가 찍어주신가 한번 했어요. 저희가 2009년부터 제주국제사진공모전을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가운데 있는 작품들은 작년에 입당한 작품들이고 그게 지금 작년 대상 작품인데요. 이게 대상인 것 같아요. 보시면 신사연분이 가운데 있는 바위와 뒤에 있는 물안개의 조화가 신화적인 그런 느낌을 무반적인 느낌이 든다고 극찬을 했던 작품이에요.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시는 거예요? 네네. 전 세계에 있는 분들 중에 제주 사진을 갖고 있는 분들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세요. 아무나? 네. 그러면 이거 상금도 있겠다. 네. 상금은 1등을 하게 되면 400만 원입니다. 400만 원 말씀? 네네. 400만 원이면 한 달 따뜻하게 살겠네. 그럼 전화 한번. 여보세요? 야 준비하라 가게. 사진 찍으래게. 연기하시는 겁니다. 올해 한 7월부터 저희가 또 할 거니까 그때 출품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름다운 제주의 풍경 아무데서나 잘 찍은 사진. 다 궁금할 수 있는 거. 검은 우름으로 올라가게 얘기하면. 클락. 아 그럼? 그럼. 사진인데 굉장히 현장에 있는 듯한.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3D처럼 느껴지는? 네. 인체감 있게. 네. 많은 분들이 이번 기회를 잘 살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진아. 오늘 도민 리포트 해보면 어쩌고 하니? 아유 갈도 재미난 게. 맨날 테레미야만 보다 그네. 직접 참여하니까 설레기도 허공해. 긴장도 되고. 막 소문내사카라. 계란이. 야 경훈이. 여기 신청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아유. 아직도 몰라면서 가. 바다 작업서에. 응. 로그인 제주. 골뱅이. 네. 제주에. 로그인 제주. 로그인 제주. 골뱅이. 자막 보내라. 아유 안 되겠다. 여기로 보내면 제작진들이 봐주네. 뽑아주네 냅시다. 하이 형들 보냅시다. 지금까지 도민 리포터 김복선. 최현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 빠이빠이가 먹고 다 해먹고 빠이빠이가. 사실 소리도 아니고. 빠이빠이. 빠이빠이. 이렇게 해야 되냐? 에이. 잠깐만 잠깐만. 아직 고를 만에 있어 봐. 고를 만에 있어 봐. 뭐 그럴 거라. 이번 주 금요일 날. 제주 연극. 제나 저리 탄다리야라는 연극이 있습니다. 장소는 극단. 도체비에서 공연이 올려줍니다. 꼭 뭘 없어 양. 24일 날 금요일. 여덟시. 매주 금요일 8시 토요일 2시 5시 4월 8일까지는 아냐. 꼭 홈 것이 곱서에. 현준이가 주인공이고 가예. 꼭 보러서 양. 이 삼촌은 기획이다. 나는 기획이다. 네 문화 코너 웃다 보니까 이렇게 끝나기도 하네요. 그러게요. 두 분의 호흡이 아주 찰떡같이. 입담도 풀어지고. 입으신 그 옷. 수트. 맞아요. 두 분 아주 잘 어울리십니다. 그러게요.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이 두 분이요. 약간 전시회장과 안 어울리는 듯 하면서 어울리지 않아요. 하면서 어울리는. 네. 그렇지만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들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좋았습니다. 앞으로 회가 거듭할수록 또 이제는 앞으로 어떤 도민 리포터 분들이 나올까 너무너무 궁금해지는데요. 자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 모두 다 도민 리포터가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까 리포터 분들이 헷갈렸던 그 메일 주소 아마 지금 아래 자막으로 나가고 있을 텐데 확인하시고 모두가 한번 신청을 해보시는 용기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리고 이어서 한 주간의 문화 소식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곶자왈의 다양한 생명들을 만날 수 있는 홍진숙 작가의 여기 곶자왈 작품전이 오는 8월 31일까지 곶자왈 생태체험관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또 재미있고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곶자왈의 고사리를 비롯해서 총 20점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방문하셔서 한번 그 문화의 어떤 소양도 함께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도 정리할 때가 됐는데 사실 이번 주 아까 시작하면서 26일에 있을 제주국제 평화바라톤 얘기도 했습니다만 또 주말에 봄과 함께 오는 기다려지는 또 제주의 벚꽃 축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왕벚꽃 축제가 있습니다. 특히 전농로에서 왕벚꽃 축제가 주말 또 사흘 동안 열리는데 많은 분들이 함께 가셔서 또 체험 프로그램 공연도 있다고 하니까요. 이 벚꽃의 어떤 그 향연을 좀 느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너무 기대되고요. 축제 기간 동안에는 전농로에서부터 남성 로토리 구간 차 없는 거리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차량이 통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왕이시면 대중교통 이용하셔서 편하게 나들이 다녀오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 네. 정말 전농로 거리는 걷기 좋은 곳이잖아요. 맞아요. 가족과 함께 또 소중한 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